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 역시 자료에 빈틈이 없으신 분이죠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 아침 지금 뜨겁습니다 우리 채팅창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동시효과 들어오는 것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다 기아차가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주다 보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는 그렇게 많이 오른편은 아니었거든요 애플카 이슈 나오고 나서는 기아차가 거의 독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빠져서 출발할 것 같고 제가 근데 이제 아까 권순우 기자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매매 관점에서 많이 본다면 사실 밑에서 좀 싸게 사신 분들이야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위에서 사신 분들이 지금이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산 이유가 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투기적인 마음으로 애플카 된다니까 이제 또 뭐 기아차 정말 이제 위가 열리면서 한번 좀 단기매매 해볼까 분명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죠 보도 나오면 그날 상 치면 야 30%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단기매매 하신 단기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면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기아차는? 네 무조건 왜냐하면 보니까 장동민 씨랑 같이 한번 카카오티비 거기 나오셨잖아요 저는 장동민 씨가 되게 단기매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아저씨가 신풍을 5만 원에 샀더라고 네 얼마에 팔았어요? 5만 원에 팔아서 6만 5천 원에 팔고 아 5만 원에 사서 다이 사서 또 팔고 네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또 블로그에 그걸 딱 정리해서 올려주는데 매매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큰 수위가 안 발하고 10% 먹으면 8%에 팔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가면 그냥 다 잘라버려요 무조건? 손해가 얼마가 됐던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매매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사실 기아차를 내가 그런 투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단기매매를 하셨다면 그냥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건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아차의 애플카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하신 분이라면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까지 제가 팔라고 그런 게 반반 섞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장기투자고 빠질 때는 단기매매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사신 분이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은 팔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협상이 중단됐다는 보도도 나왔고 또 CNBC에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국내 언론도는 계속 협상 중이었고 지난주까지는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사실은 확정된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협상이 완전히 중단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끝난 건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완전히 등을 지고 갈라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확실히 이게 뭔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없는 분들은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줍줍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장기 투자죠? 네 중장기 투자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애플카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애플카에서 끝난 이슈는 아니니까 현대기하차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본 게 현대기하차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이 정도면 다른 빅테크 업체들은 더 몸이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기하차를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보도는 그거잖아요 좀 화가 났다 이게 자꾸 언론에 흘리냐 약간 그런 뉘언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하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꾸만 언론에 보도되는 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현대기하차의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데 좋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없죠 그래서 펀더멘탈 관점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중장인 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격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하차가 예전에 1월 19일 날 애플카 2대1이 보도가 있었어요 그때 시초가가 7만 3천 원이고 그날 종가가 8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얼마에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8만 3천 원이 깨지면 좀 애플카 이슈가 무너질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그때 종가가 8만 3천 원이니까 이 가격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현대보비스 같은 경우는 1월 18일 날 그날 저가가 33만 2천 원 또 애플카 이슈 전에 고점이 31만 4천 5백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까지는 물론 밀릴 수도 있지만 저 레벨로 접근할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현대차가 1월 8일 날 처음 뉴스 나왔잖아요 그날 저가가 22만 5천 원 정도 지금 23만 5천 원 호가 뜨는데 네 그러니까 22만 5천 원이니까 그때 1월 8일 날 처음 공시 나왔을 때 그럼 거기가 지지 라인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애플카 이슈가 처음 나온 날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 좀 생각하시면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너무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너무 위에서 사신 분들이 좀 걱정이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포지션에 따라서 진짜 저는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자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따라 냉정해 보이시는데 아니 근데 단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아니면 현대차만 있나요 단기배매할게 널린 게 종목인데 근데 종장기는 다르다는 거죠 단기로 같이 투자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단기 같이 투자가 있나요 제가 주로 하는 게 단기 같이 투자인데 그거는 저도 잘 이제 9시가 됐으니까 네 일단 스타트 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일단 코스피는 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1포인트 정도 갭상승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출발은 좋고 현대차도 한 4% 빠졌는데 뭐 일단 변동성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오늘 어느 정도 양봉이냐 은봉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기아차가 마이너스 8% 현대글로비스가 마이너스 5% 오는 것만큼 되돌리는군요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지만 일단 오늘 하루는 조금 이제 그 악재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오후에 좀 들어올리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연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거래가 좀 폭증하니까 여기서 내가 한 번 또 진검승부해서 다 한 번 칠란다 납도 다 말리지마 이런 분들은 하여튼 잘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뉴스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그것도 뉴스도 확실치 않은데 거기서 매매까지 해가지고 주식 많거든요 여러분 주식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너무 우리 국내 언론에서 너무 이쪽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뉴스들이 막 단독 보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거기에 현혹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매매하시다 보면은 근데 애플과 현대차가 사실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가 사실 그거 조회공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아까 공기전인 말씀대로 그냥 뻔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타이어가 전기차 타이어 매출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한 5% 실적도 잘 나왔고요 5% 올랐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3.8% 정유주 SO1이 플러스 3% 오늘 키움증권에서 오늘 목표주가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10만원까지 그래서 한 3% 올랐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한 3% 현대오일뱅크 좀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2%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좀 빠진 자리를 이 경기민감 섹터가 좀 약간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화학 정유 쪽이 좀 강하고 반대로 자동차는 일단 오늘 오전장 좀 큰 폭으로 급락을 좀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이제 역시 자동차 부품주는 다 안 좋지만 오늘 CS 윈드가 한 15% 정도 올랐고요 비아이 걸려가지고 상한가 효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실적 호전 때문에 한 4% 올랐고 한섬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의료회사 한섬이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 좀 확대돼가지고 한 3.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우주항공도 좀 빠지고 만도 SL 현대위와 같은 현대차 협력사 다 일단은 다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현대기아에서 공시를 뭘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아마 공시가 나온 모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좀 풍력 관련주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유닛은 상강 M&T 같은 풍력 섹터가 지금 일단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가 오늘 좀 급락하다 보니까 전장 부품들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MC넥스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했고 SME 마이너스 3% 정도 추징금 부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국세청 SME 아 SM엔터테인먼트 네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202억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2.8% 정도 하락세를 일단 202억이나? 네? 202억이나 추징금을 받았어요? 네 그거 얼마를 번다고 공시에 떴더라고요 얼마를 번다고 많이 벌겠죠 무슨 구멍가게 얘기하듯이 저번에 힐라홀딩스도 한 600억 받았어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넷플릭스 주말에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승리호라고 그게 세계 1위에 때문에요? 세계 1위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지 뭐 재미없다 저소도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봤어요 저는 원래 그런 장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공산과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미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긴 하던데 열심히 했던데 열심히 한 거랑 재미있는 거랑은 다르지 한국 영화가 진짜 그 정도 나는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요? 재미 이런 걸 떠나서 쟤는 장르가 아니니까 저는 뭐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에오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주우주 뭐 이런 거죠? 아 이런 거 저는 스타워스도 잘 안 봐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아 최선을 다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위 한 건 대단한 거죠 전 세계 1위 했대요 그러니까 아 외국에서는 막 열광하는데 우리는 또 재미없다고 재미있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재미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수는 지금 3095포인트 마이너스 25 오늘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 좀 부담 때문에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6포인트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좀 분위기는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200억 코스닥은 477억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600억 정도 그래서 기관이 오늘 조금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만 좀 나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섹터 쪽은 오늘 풍력발전 관련주가 좀 가장 센 편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승리호 뉴스 때문에 시청률 1위 때문에 관련한 콘텐츠 기업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조선 업종도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업종은 이제 거의 다 지금 하락세고 역시 뭐 자동차 대표주가 오늘 마이너스 8% 차량용 블랙박스가 마이너스 5% 자율주행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지금 애플 언론 관련한 이제 보도 또 조회공시에서 지금 애플과 지금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조회공시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바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업종도 오늘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쪽도 다 일제히 약세 보이는 것 같아요 조회공시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고 있지 않다 그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가 아니라 현재 네 현재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사실이다라고 표현되는 거 아닌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그전에는 했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안 했을 리는 없겠지 사실 그거 안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 이슈가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전통산업이 성장에 어떤 엔진을 다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뉴스 플로어였는데 이게 영향을 좀 주긴 주네요 펀더멘탈은 사실 전혀 변한 게 없지만 밸류에이션이 문제죠 PER를 뭐 20배 줄 수 있는 재료였는데 이거 이제 할인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만약에 안 하게 되면요 근데 이제 관건은 애플만 할 거냐 이거죠 사실은 여기 뭐 조회공시에도 나와있지만 다수의 업체로부터 이미 제안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또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몇 업체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중에 애플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일단은 조회공시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조금 중단이 된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조금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가 1월 19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종가가 83,000원입니다 공시 뜨고 나서 2대1 기사 뜨고 나서 그래서 83,000원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 뉴스 나오고 간 자리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 나오고 나서는 조금 더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누군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막 출렁일 때 노리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출렁임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럴 때 좀 들어가는 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좀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리고 뉴스도 워낙 요즘에 알 수 없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냉정하게 좀 더 지켜보시되 일단은 좀 신규 접근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또 막판에 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모기매 아니 왜 이렇게 모기매 아니 지금 가야 되나 방송에 집중을 안 자 우리 연부장님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거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다 현기차만 보셔가지고 아 현기증 나요 네 그래도 뭐 제가 준비한 건 조금 네 네 네 일단 이제 은행 업종 관련해가지고 요새 이제 뭐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왔지만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결국에 이제 배당이 삭감됐어요 다 그래서 하나금융 KB금융 이제 배낭 성향이 20%로 다 삭감이 된 걸로 네 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규모가 한 16% 일단 줄어든 걸로 좀 나와있고 그러니까 KB금융은 주당 1770원으로 19.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금융당국에서 이제 공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 압박에 좀 못 이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6월 이후로는 그런 규제가 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리스크는 선반영 됐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은행주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주요? 이런 좀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 다 마무리가 됐고 라인펀드 관련 손실을 처리한 그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외에 이제 KB, 하나, 기업은행 실적이 시장보다 월등히 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그러니까 은행을 좀 평가하는 가장 큰 척도 중에 하나가 NIM이라고 순이자 마진인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낸 수익에서 그 조달 비용을 차감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돈을 잘 번 거죠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인데 일단 1분기부터 좀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이런 규제 노이즈도 이미 다 선반영 됐다 그리고 0.31배의 PBR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좀 너무 싼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뭐 좀 은행주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평양인데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DB금융투자의 강연기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 읽어보니까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투자의 신들이 벌이는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시 리버버라고 아시죠? 알죠 추세 추정의 거의 대가지잖아요 아주 불운한 종말을 구했던 그리고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했죠 결국은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거의 모멘텀 투자죠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가는 트레이더의 트레이더 한마디 그 다음 벤저민 그레이엄은 한마디로 같이 투자의 대가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상으로 본인과 좀 대화한 거를 그냥 가상으로 쓴 거예요 그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시 리버버버는 이제 추세 추정 전략의 대가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분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을 빗대서 보면 거대한 힘은 쉽게 변하기 좀 흘리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형성된 후에는 계속 추세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동일한 힘에 반응하는 서로 다른 가격 지표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추세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다른 가격 지표가 구리가격이라고 합니다 실제 거기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구리가격과 한국 코스피 근데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지금 최근에 옆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두 지표 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느 쪽으로 변동성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전략은 그럼 뭐냐 제시리보모라면 전략은 IT, 가전, 화학, 자동차, 차화전이 주도주잖아요 이걸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추세가 한번 형성된 장에서 주도주는 장이 끝날 때까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주도주에서 어쨌든 과거에도 봤지만 가장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차화전은 계속 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적어줬고 반면에 벤저민 그레임은 내재 가치를 보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퀀트적으로 접근하는데 PER로 이제 그 개념을 좀 잡아서 좀 접근을 하는데 PER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벌써 90년이 됐는데도 살아남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우리가 좀 가치평가 지표다 그래서 PER이 좀 낮은 회사를 어쨌든 쌓아야 된다 그런 논리고 PER이 낮은 업종인 건 뭐냐 건설 통신 철강 업종으로 적어줬어요 몇몇 업종은 더 있지만 그래서 결론은 둘 다 하자는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제시 리보모어처럼 자동차 화학 가전도 좀 가져가고 일부는 그리고 너무나 소외된 뭐 이런 PR 가치주 있잖아요 이쪽도 일부 좀 담아가면서 좀 지금은 바벨 전략이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적어줬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하는 게 요즘에 너무 막 오늘 애플카 이슈도 그렇지만 투자들이 너무 막 한쪽으로 사실 많이 몰린 건 사실이거든요 성장주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좀 요새 또 금리도 조금씩 움직이고 또 아까 김일옥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빨리 돼서 정상화되면 가치주가 좀 큰 장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정유지가 좋네요 그래서 약간 그쪽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포트도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한쪽으로 쏠렸나 항상 그렇지만 저는 포트는 이렇게 다변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내가 자동차에만 거의 집중돼 있는 분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 일부 갖고 있어서 타격을 받더라도 내가 만약에 정유나 은행이나 다변화돼 있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좀 그런 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김상호 연구원님이 이번 주 이익 전망치를 적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순이익 전망치는 일단 상향 조정이 됐고 주로 많이 된 게 화장품 의류가 5.8% 그다음에 보험이 3.1%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정유주 에너지가 2.8% 정도 지금 이익이 상향 조정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주 증시 일정 좀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현대차 조회공 씨는 이미 했고 실적 발표가 제1재당, GS리테일, 서울반도체 기업 같은 기업들이 좀 있고요 내일은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과연 편입이 될지 빅히트, HMM, SKC 같은 기업들이 좀 거론은 되는데 2월 10일 한국시간 오전 7시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탄핵 심판이 내일 게시가 되고요 또 기아차 CEO 인베스터데이 내일 또 기아차가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NC소프트가 신작 게임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 날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있는데 아까 김 프로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60일 안에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결 후에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 GMP 관련해가지고 20조짜리 현대차 물량 관련해가지고 이노베이션이 대부분 따낸 걸로 나왔는데 주말에 뉴스 보니까 CATL이 절반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중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노베이션이 지금 사실 현대차가 지금 6% 빠지는데 SK이노베이션이 거의 6% 빠져요 왜냐하면 이거 될 줄 알았거든요 이노베이션이 다 가져가는 걸로 그때 나왔는데 실제 기사로는 지금 CATL이 좀 충격적이었죠 반을 가져가니까 현대기아차와 애플과의 관계가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의 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기사 때문에 주가들이 그러니까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GMP 관련해서 그 당시 단독 보도는 거의 된 걸로 나왔는데 주말에 나온 뉴스는 또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 날은 이제 올해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죠 그래서 수요일 날이 옵션 만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국내는 11월 12일 휴장이고요 중국은 춘절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까지 2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좀 춘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점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뭐 지수는 그래도 거의 좀 회복을 하네요 0.27 코스피 기준으로 사실 이제 이게 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수 이런 게 엄청 빠지는데도 불구하고죠 근데 이제 사실 현대, 기아차, 모비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뉴스들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를 좀 되돌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협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애플 아니고도 저는 뭐 할 수 있는 업체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 애플 이슈에 좀 함몰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지금 너무 투자에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에 그냥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다만 현대, 기아차, 모비수 봤을 때 애플카 이슈가 이제 좀 오늘 소멸되면서 주가 급 나가면서 PER이 이제 10배 이하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비싼 건 아니에요 절대 펀더멘탈에서는 그러니까 현기차 봤을 때 PER 10배다 많은 분들이 생각,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결코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만 이제 모멘텀이 좀 꺾였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과 또 다시 언제쯤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도주라는 게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작년에도 보면 주도주들이 급등하고 나서 몇 달 쉬고 갔잖아요 사실 바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고 두세 달 쉬고 또 신고가 나는 것처럼 현기차도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 기간 조정은 여러분들이 좀 감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그 과정 겪고 나면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고 작년에 LG화학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분할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급 나겠지만 다시 100만 원 간 것처럼 결국 저는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기업들은 간다고 보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재료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좀 더 그리고 한국투자정권의 김소연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서 적어주셨던 건데 코로나19 발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게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거래요 근데 전 세계 인구 75%가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걸로는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 전 세계가 다 집단 면역 걸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다만 미국과 영국은 내년 초면 70% 이상이 접종 완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진국과 좀 후진국 간의 격차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알라바마 공장에 소나타 아반떼 생산물량 7만 대가 있는데 그걸 국내 공장으로 다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소나타고 아반떼 세단이잖아요 증권사마다 좀 평가는 달라요 대신증권에서는 펠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SUV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거의 SUV가 인기가 많다고 세단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펠리세이드로 돌리기 위한 방편 아니냐 근데 저희 당사의 유지웅 연구원은 어떻게 적었냐면 알라바마 공장의 물량을 나중에 EGMP 그러니까 아이오닉5라든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좀 비워두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팔리는 모델을 돌리고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좀 잘 될 수 있는 모델로 좀 이게 라인을 비워놓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만의 PCB 업체에 있습니다 유니마이크론이라고 이 회사가 또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은 요즘 웬 정전과 화재가 이렇게 많아 그게 이제 과부하 걸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정상조업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대요 그래서 국내 PCB 업체들한테는 좀 약간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은행에서 30만 원 적금 특판한 거 5% 그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만기가 됐어요 2월 5일부로 그게 얼마나 모였죠? 그게 5조래요 돈이 1인당 30만 원? 1인당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그러면 12개월이니까 360만 원인데 4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근데 이자가요 그러니까 5%인데 그게 이제 이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1년 동안의 이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다가올수록은 이자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얼마를 받았냐면 인터뷰한 기사 보니까 8만 원밖에 안 된대요 360만 원 넣는데 이자가 이제 8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삼성전자 살걸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를 줄 알았나 그건 또 그거고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5조 원이 이제 하여튼 금융회사 캠페인 있잖아요 특판적인 캠페인은 사실 어쨌든 너무 그 뭐라 해야지 공갈빵 같은 거야 발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한도 30만 원까지 주고 뭐 이렇게 맞아요 근데 특판으로 한 건데 이제 다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 가겠냐 그래서 그게 5조나 된다고 하니까 물론 주식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5조 원 정도 어디로 갈 거냐 그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사까지 정리해 주셨죠 네 뭐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걸로 삼성전자가 뭐예요 이게 삼성전자 반사익 보는 거야 삼성전자 아닌가 보다 삼성전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수급이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또 자동차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른 데로 쏠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주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S.O.I 같은 거 그러네요 그리고 NC소프트는 아까 승리호 말씀드린 오늘 한 4% 올라가는데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NC소프트랑 관련이 있어요? 승리호 만든 메리 크리스마스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 제작사 지분 투자한 게 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제가 알기에는 위지옥 스튜디오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예전에 최대 주주로 아마 지분 투자를 했었고 NC가 거기에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승리호 이벤트로 오늘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저나 우리 한국 콘텐츠들이 일단은 대단한 것 같은 게 뭘 올리면 1등을 해버리니까 크잖아요 아니 영화 1위는 이건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 프랑스에서 1등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이 참 좋은 찬스 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국민들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도 되게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 콘텐츠를 보는 눈높이가 제작 능력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이 정도로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1등해버리는 거죠 자 오늘 2월 8일이죠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 페이지 2 저희 준비된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상황까지 잘 전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잘 하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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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